아까 강의하다가 말렸던 분인데 아닌가? 여러분 제가 내일 방송 못하고요 모레 저녁에 오는데 모레 저녁에 방송할게요 모레 저녁에도 못할 수도 있는게 늦게 올 것 같아가지고 저녁 10시 중? 10시 11시쯤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나나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빵프리카의 주제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곡 주제곡이 아니라 메인곡 빵 제가 바나나를 좋아해요 상대방은 프로테스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중계방은 뭐 어차피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욕해도 어쩔 수 없죠 이해따 100원님 1개 감사합니다 이해따 100원님 2개 감사합니다 이해따 100원님 안그러셔도 되는데 진짜 있어야지 예 예예 감사합니다 난 뒤에 어떤 남자 갈매 자고 있어서 소리를 크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. 옌따 백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공지는요 방송국에 올려놓을게요 방송국에 한번씩 찾아주십시오 상대방은 2팔넌코고 전 손코기 때문에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어떤 전략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할거에요 온라님 온라님 안녕하십시오 상대방은 그냥 중단하게 로봇에서 갈거같아요 상대방은 그냥 중단하게 로봇에 로봇에 갈 거 같으니까 저는 앞마당을 먹고 로보티스를 가도록 할게 사업이 됐으니까 저 석고 오니까 상대보다 사업이 빠르잖아요 석고 오죠 그리고 드래곤은 꾸준히 찍어주면서 3게이트를 올라가야 지금 자꾸 똥밥매 완성되면은 지워주고 아니 완성되면은 다섯 여섯마리 보내주고 저그전할때랑 토스전할때랑 앞마당 보내는 수수가 달라요 한 일곱마리 더 보내줘야 돼요 3게이트 올려주고요 1분 적당히 봐가면서 찍어주고 목적을 찍고 리버키드까지 지워줍니다 리버키드까지 지워주고요 파일럿 뚫리면은 1분 잠깐 쉬워주면서 3게이트를 꾸준히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올려주고 파일럿도 이런식으로 곳곳에 지워주도록 합니다 옥저버는 한 2기 정도 생산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1기만 생산할게요 다크가 아닌거 같으니까 1기 생산하고 리버를 뽑고 리버를 뽑고 옥저버가 출발하고 있으니까 프로브 빼서 시야를 좀 밝혀주죠 이런식으로 시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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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밝혀줍니다 투수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멀티가 꽤 늦네요 속셔를 수도 있을거 같으니까 경력을 복시를 하죠 원게이트 멀티네요 원게이트 멀티리버네 기어리버네 속셔네요 속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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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면 그러면 이uft 오면 이제 셔틀 못 깝치겠지 설마 게시장 빼고 다 펼쳐야겠다 다 펼쳐둘게요 다 펼쳐둘게요 진짜 아 셔틀 안 찍어놨어? 셔틀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속셔빌드에 졸라 약해요 잘 막을 때는 진짜 하나도 잘 막는데 못 막을 때는 한 방에 멘붕이야 진짜 이제 한 번만 더 하라 그냥 뚫어버리기 못 쪄 못 쪄? 못 쪄하네 다 펼쳐야 되는 거 다 펼쳐야 돼 다 펼쳐야 돼 더 펼쳐야 돼 더 펼쳐야 돼 다 펼쳐야 돼 리버 스킬롯이 없을 뿐이고 다행히 병력을 꾸준히 찍어놓으니까 물량이 많네요. 앞마당 빨리 먹으니까 물량이 많네요.